세계백화 코너 이번 시간에는 가봉 2부, 가봉의 정치와 경제 및 자연환경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봉은 1961년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제공화국 정부 형태로 대통령은 7년 임기로 보통선거에 따라 선출되며 2003년 수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 연임 횟수에 제한을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수상과 내각, 독립대법원의 판사들을 임명하고 해고할 수 있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계엄령을 선포 및 입법을 지연시키고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과 같은 기타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봉의 국회는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하원은 5년 임기를 가진 143명의 민선 국회의원들로 구성됩니다. 상원은 1990, 91 헌법 개정에 따라 수립되며 1997년 지방선거 이후에서야 도입되었습니다. 상원의장은 대통령의 다음 서열이며 상원은 시의회와 지역의회에서 선출되는 67명의 의원으로 구성됩니다. 가봉의 정치는 공화국 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며 가봉의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이자 또한 수상과 내각을 임명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정부의 수장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크게 3부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수상이 수상으로 있는 행정부와 양원으로 구성된 입법부가 있으며 사법부는 다른 부들처럼 독립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종속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봉은 1960년 독립 이후 국제 문제에서 대화를 옹호하고 대치하는 국가들의 양쪽 편을 인정하는 비동맹 정책을 지켜왔습니다. 아프리카 내부 문제의 경우 사회 변혁보다 발전을 지지하며 빠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큰 시스템으로서 민간기업 규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가봉은 차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콩고공화국,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브룬디에서 중재 노력들에 관여해왔습니다. 1999년 12월, 봉고 대통령의 중재 노력을 통해 콩고공화국에서 정부와 무장반란군 지도자들 사이의 평화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봉고 대통령은 지속적인 DRC 평화 프로세스에 관여했으며 아이보리코스트의 위기를 중재하는 역할을 냈습니다. 가봉의 경제는 프랑스와의 강력한 유대관계, 대규모 해외투자,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 농업의 쇠태로 특징 지어집니다. 가봉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에 비해 4배 더 높은 1인당 소득을 누리고 있으며 자원 추출 산업에 대한 의존은 대부분 국민이 또의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봉에는 목재, 망간과 석유 같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아울러 아프리카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으로 이는 20세기 후반 강력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석유 부문은 현재 GDP의 50%,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 석유 생산은 1997년 정점에서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석유 가격이 낮을 때 정부 수입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가봉 정부는 줄어드는 석유 수입에서 벗어나 경제를 다각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봉인 중 약 80%는 도시에서 살고 있으며 수도인 리브르빌은 총 인구의 59%가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가봉 또한 개발도상국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치우친 소득 분배와 열악한 사회 지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부유층은 소득의 90% 이상을 얻고 있으며 반면 가봉 인구의 3분의 1이 빈곤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외와 가봉 현지 관측자들은 가봉에서 새로운 산업을 제안하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열고 했습니다. 약 100만 명에 이르는 작은 시장, 프랑스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의존성, 지역 시장의 활용 불가능, 가봉인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업가적 열정,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어려운 농업, 주로 소수의 주요 지방 투자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공과 서비스 부문, 세계연안과 IMF의 주장에 따라 가봉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공공부문 고용 감소와 임금 인상을 포함하여 국영기업들의 민영화와 행정개혁 프로그램에 착수하였고 정부는 국가의 경제적 변혁을 향한 전폭적인 노력을 표명했습니다. 가봉은 영토의 대부분이 오고우의강 본지로 유역으로 적도가 통과하며 열대 우림지대에 속합니다. 지형적으로는 해안의 평야지대, 동부의 고온지대 사이에 산악지대로 나누어지며 남동부의 바테케 고온이 사바나 지대를 이룹니다. 토지 면적의 약 90%가 삼림지역이며 기온은 전형적인 열대선 기후로 우기와 건기에 관계없이 기온의 변화가 적으며 연평균 기온 22에서 32도, 습도 8, 90% 강우량은 1500에서 3000mm입니다. 가봉의 삼림지역은 중앙에 자리한 차리우산맥, 해안평야와 리브루빌의 북동쪽까지 이어진 크리스탈산, 그리고 동쪽의 대총원이 존재합니다. 해안평야들은 세계자연기금이 지정한 대세항 적도연안 삼림생태지역의 일부분을 형성하며 적도기내와의 국경선이 있는 문희강 하구의 맹그로브를 포함하여 군데군데 존재하는 중앙아프리카 맹그로브를 포함합니다. 가장 큰 강은 1500km 길이에 달하는 오고위의 강으로 강은 백운석과 석회암 암석들에 놓인 수백개의 동굴에 존재하는 세계의 카레스트 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내셔널지오그로픽 탐사대는 기록을 위해 2008년 여름에 일부동굴을 방문했습니다. 2002년에 오마르 봉고 온딘바 대통령은 국가영토의 약 10%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으며 국립공원관리청이 가봉의 국립공원 시스템을 관리하였습니다. 가봉은 2018년 산림경관 온정성 지수에서 9점대의 높은 평균 점수를 받으며 전세계 170여개국 중 10위권 내에 올랐습니다. 가봉의 공식 언어는 프랑스어로 인구의 80%가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리브르빌 주민의 30%가 모국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국적으로 가봉국민의 대부분은 민족집단에 따라 토착언어 또한 사용하고 있지만 토착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사하라 대부분의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극소수의 가봉인들만이 프랑스어를 배웠는데 당시 프랑스어를 배우던 사람들은 모두 기업 혹은 정부기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가봉에서는 보편적 초등교육을 실현하며 프랑스어 교육을 실시했는데 1960년대 초반에 이르러 14세 이상 가봉 인구의 절반이 프랑스어 일부를 구사하게 되었고 1990년대 식자율은 약 60%로 증가했습니다. 현대시대 가봉에는 만 명 이상의 프랑스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가봉의 외국 문화와 상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수도 이외의 지역에서의 프랑스어 사용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0년년 전부터 가봉에 들어온 곳으로 추정되는 반투족의 구성원들은 토착 언어들을 사용하며 이러한 토착 언어들은 약 40개로 구별됩니다. 토착 언어는 일반적으로 구호로 사용되며 문호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데 프랑스의 식민지 정책에서 공식적으로 프랑스어 학습을 장려하며 아프리카 언어 교육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토착 언어들은 가족과 부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었으며 도시민들과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여러 반투 언어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봉 정부는 1970년대부터 반투 언어에 관한 연구를 후원하였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 가지 토착 언어는 황족어, 루안다어, 에시라어로 각각 약 25에서 30%의 사람들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가봉의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교, 전통 토착 종교 신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와 토착 종교, 양쪽의 종교활동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약 80%는 기독교 교파 중 하나를 믿으며 10%는 주로 손입한 이슬람교, 나머지는 기타 종교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봉은 헌법의 종교를 명시하지 않는 세속국가로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16세기 초 포르투갈 무역상들을 통해 가봉에 들어왔으며 17세기에는 이탈리아 카푸친 수사들이 기독교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란 포르투갈 선교사들과 이탈리아 수사들의 협력은 18세기에 막을 내렸으며 포르투갈 당국은 1777년에 카푸친 수사들을 추방했습니다. 성심과 성신, 수도회 같은 새로운 선교단과 유럽에서 온 개신교 선교단이 19세기 중반에 들어왔으며 가톨릭교는 18세기에 포르투갈 식민지의 노력에 따라 가봉에서 입지를 공고히 했으며 1900년에 이르러 주요 교파로 성장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통치가 시작됨에 따라 1980년대와 1960년대 사이에 파리에서 기독교 선교관들이 들어왔고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바봉고족은 족도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있던 가봉의 삼림 온주민으로 VT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가봉의 다른 온주민들은 전통적인 VT 신념과 애니미즘, 기독교 개념들을 결합하였고 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VT의 현대적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VT 의뢰는 바봉고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함하며 바봉고 부족민들의 삶은 자연의 힘, 정글 동물들과 연관된 춤, 음악, 의식을 통해 의뢰화됩니다. 이슬람교는 가봉에서 작은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의 약 10%가 순위파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오마르 봉고는 리비아를 방문한 이후 1973년에 이슬람교로 개종하였고 당시 봉고의 일당 독재 체제하여 있던 가봉은 1974년 이슬람 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가봉은 1993년에 다당제 민주주의를 다시 도입했지만 봉고는 2009년에 사망할 때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했으며 이후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도인 그의 아들이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대체로 존중하고 있고 2007년에 미국 정부는 가봉의 종교신념 혹은 실천에 따른 사회적 억압이나 차별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가봉공화국은 수도인 리브로비레의 첫번째 동방정교회 교회를 건립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현재의 동방정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재생목록 세계백학 코너 가봉2부 정치경제사회 파트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